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참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하루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글수로 다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가하는 생명 구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이 소원이 있다고 해서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고 또 입술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인한 사람들에게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이완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꼭 승리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인 21편에 와서는 결국 적군을 물리쳤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이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닥칠듯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실시간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이완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 응답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응답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이완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완은 10편, 20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승리로 다이완에게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완은 자신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응답이 오면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것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위세의 감사의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다위세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다위세의 감사처럼 오늘도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위세는 신분과 권세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승군간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같은 제 세상의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운데 이 신분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다위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합니다 다위세 승리는 일순간의 승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위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영원한 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위세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요하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네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소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소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소께서 이미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다위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다위세에게 응답을 주시고 다위세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의 찬양입니다 다위세는 응답을 받았죠 다위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입은 다위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날에 대해서 확신의 찬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위세는 아람과 안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마음의 소원이 송취가 되어졌죠 입술의 요구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다위세는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위세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앞날의 문제 또 내일의 문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다위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날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날을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위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위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무서운 심판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위세는 어떤 것을 찬양했습니까? 모든 원수를 찾아내서 소멸하게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묻불 갖게 할 것이라 여왁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찾아내서 풀묻불에 던지신다 말씀을 했어요 풀묻불에 들어가면 제도 남김이 없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문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위스는 후대의 문제 또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후손들까지 후대들까지도 완전히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야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의 싹들까지도 전부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위스는 앞으로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시로다 여호와 이어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위스의 한 일이 뭡니까? 다위스는 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위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위스의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참으로 참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털어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흑암과 싸우는 기도를 드리면서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응답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도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응답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오직 글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란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날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윗처럼 응답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19 문제 종식과 또 현장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메시지 준비와 오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끝으로 개인과 가정 또 생업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요구,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지역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따님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옵소서 다위처럼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